주기역장치 메인 메모리 라고 하는데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롬 이라는게 있고 롬은 롬의 R은 need고 그 다음에 on은 only 메모리는 메모리죠 M은 그래서 오직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 그래서 우리가 이 롬을 읽기 전용 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직 읽기만을 허용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 롬은요 컴퓨터의 전원이 끊어져도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꺼도 그 안에 내용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날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라가지 않는다 비휘발성 기억장치 라고 불러요 그래서 롬은 비휘발성 기억장치 그러니까 그 안에 매우 중요한 걸 집어넣는 거죠 뭘 집어넣어요 수정이 필요 없는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우리가 이제 요거를 바이오스 라고 하는데 베이직 인풋 인풋의 I 아웃풋의 O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바이오스 라고 읽어요 그리고 롬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롬 바이오스 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지에서 엄청 잘 나와요 롬 바이오스 요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고 롬 바이오스 요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글꼴 폰트 등에 펌웨어를 갖다가 저장한다 롬 에다가 조심하셔야 되요 그래서 기본 입출력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글꼴 등에 펌웨어를 갖다가 저장하는거 바로 롬 입니다 롬 바이오스 요렇게 붙여서 머릿속에 넣으시구요 롬은 비휘발성 매우 중요한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램 이라는 건데 램은요 랜덤 랜덤은 무슨 뜻이에요 닥치는 대로 마구잡이로 액세스는 접근 접근하는 메모리 램은 읽기 쓰기가 가능한거고 아까 롬은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을 하고요 이 램은 우리 사용자가 사용을 하는거에요 램은 크기가 크면 클스럽 좋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버튼 컴퓨터를 구입할 때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런식으로 용량 큰 램을 구입을 하는거죠 램은 실행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읽기 리드 쓰기 라이트 읽기 쓰기가 가능한 주격장치에요 읽기 쓰기가 가능한 주격장치 크면 클스럽 좋다 라는거고 우리 스마트폰에도 램이 있어요 근데 이 램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원에 끊어지면 전원에 공급이 안되면 그 안에 내용이 사라집니다 휘발성 메모리에요 그래서 전원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날아간다 라는 뜻에서 소멸성 메모리 라고 그래요 그래서 램은 휘발성 메모리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사용중이던 프로그램들이 싹 소멸되기 때문에 속도가 또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느려졌을 때 한번 껐다 켜라 그게 바로 이 램 때문에 그런거에요 일리가 있는 얘기고 로마고 램 구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램의 종류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s 램 이라는게 있습니다 s 램 얘는 스태틱 램 스태틱 정적 이란 뜻이거든요 정적 램 인데 s 램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요 캐시 메모리 아직으로 캐시 메모리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 캐시가 은닉 장소라는 뜻이 있거든요 캐시 메모리는 주기역 장치 하고 중앙처리 장치 cpu 사이에 있는 고속의 버퍼 메모리 인데 그 캐시 메모리에서 s 램을 사용을 해요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s 램은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이 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태틱 램 정적인 램이고 전원이 공급되는 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요 캐시 메모리에서 사용되니까 속도가 빨라요 용량은 적으나 속도가 빠르다 그 대신 가격은 비싸다 라는거 s 램 그럼 캐시 메모리 요거 하나만 좀 머릿속에 넣었어요 캐시 메모리 s 램 그 다음에 d 램 d 램 이라는거 다이나믹 램 인데요 다이나믹 그럼 동적의 이런 뜻이에요 얘는 구조는 단순 가격 저렴 하지만 직접도가 높아서 pc 메모리에서 이용이 되구요 d 램은 또 하나 기억하실게 있어요 뭐냐면 얘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리플레시 리플레시 시간이 필요하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방전되기 때문에 d 램은 재충전이 필요하다 리플레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구요 암기하는 방법 우리가 d 보세요 d 이렇게 d가 배가 나왔잖아요 배가 나왔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해줘야 되요 그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그래서 s 램은 캐시 메모리 d 램은 재충전 요렇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되요 다음 중 컴퓨터의 내부 기억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번째 램은 일시적으로 전원에 공급이 없더라도 내용은 계속 기억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램이라는 것은 휘발성 메모리 잖아요 전원에 공급이 없으면 내용이 계속 기억되는 게 아니고 소멸된다 날아간다 그래서 램은 휘발성 메모리고 그래서 틀린 거고 두번째 s 램이 d 램 보다 접근 속도가 느리다 빠르죠 s 램이 더 빠르다 라는 거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서 이용이 되는 거고 세번째 주격 장치의 접근 속도 개선을 위해서 가상 메모리가 사용된다 가상 메모리 같은 경우는요 속도가 아니고 공간의 확대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속도를 위해서는 가상 메모리가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3번도 틀렸고 이렇게 되면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건데요 롬은 리돈이 메모리 롬은 비휘발성 메모리죠 날아가지 않죠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기본 입출력 정보 그 다음에 기본 글꼴 폰트 FONT 폰트 그 다음에 POST는 뭐냐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에요 파워 온 파워가 온 전원이 켜지면 셀프 테스트 자가진단 자기진단을 하는 시스템 맞습니다 시스템 등이 저장되어 있다 매우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롬에 저장이 돼요 이래서 정답은 4번이 맞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